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거는 석관동 떡볶이 쪄그냥 먹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하나 업그레이드된 이 매운맛이 나왔네요. 매운맛 보이시죠? 저는 그때는 딱 기본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여기 양배추도 넣고 후랑크 소세지도 넣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준비했고요. 뒤에는 매쉬드 포테이토, 쉽게 말해서 감자샐러드 자 이번, 아 여기 저는 두개 넣었는데 하나는 일반이고 하나는 매운거 써있는거에요. 와 매운거 먹고싶었는데 잘 됐네 자 일단 이제 먼저 한입 드세요 이렇게 떡볶이도 드시고 튀김도 드시고 쟨 10개 감사합니다 아 그렇다 그리고 저 우유 홈플러스 해갖고 20% 할인 받아갖고 저같이 금방금방 먹거나 아니면은 오래 보관 안하는 사람들은 이런거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더라구요 유통기한이 다 된거니까 진짜 개이득 우유 개이득 좋아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처음부터 매콤한데? 이게 썩으니까 엄청 매콤한데 매콤해요 이게 저번보다 맛이 업그레이드됐네 엄청 까지는 아니고 엄청 매운건 아니에요 이거 매운거만 드시면은 엽떡이랑 조금 비슷할거 같기도 해요 소세지 먹을때 이렇게 톡 근데 석관동 떡볶이는 밀떡 밀가루 99.79% 떡볶이 맛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석관동 떡볶이 측에다가 맛없으면은 진짜 맛없다고 할거에요 했는데 그 말은 차마 못했어요 왜냐면 맛없지않고 맛있어갖고 옛날 우리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 옛날 우리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 봉인님 팬클럽 서포터가기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선풍기를 너무 갖게 했더니 양배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양배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양배추랑 소세지는 안되었고 제가 옵션 추가한거에요 제가 마트에 가서 사갖고 음 김말이 아니라 당면 김말이 아니라 당면인데 되게 쫄깃쫄깃하다 마치 순대마냥 떡볶이 한개씩 먹으니까 감질나죠? 아세요 진짜 옛날에 먹던 그 맛이다 일단 면에 그 씻는 질감 자체가 오뎅에다가 이렇게 떡 싸갖고 이게 얼굴이 빨개지는게 막 매워갖고 그런게 아니라 뜨거워서 오늘 머리가 조금 이렇게 촉촉할거에요 오늘 아이스버킷 했거든요 아 얘는 얼른 좀 식었으면 좋겠다 식으면은 더 맵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뜨거우면은 젊은據 아 tourists 으흐 아우 어우 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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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요 아 됐다 이게 먹다가 특히 매운거 먹다가 살이 들리면은 와 웰테스트님 오랜만이에요 좀있으면 또 얼굴이 이렇게 그거 될거에요 어..이거 하나 아 왔다 저 오늘 친척들 오셔서 투썸 갔다갔단 말이에요 그.. 삼척 삼척에 투썸플레이스 1호점이 생겼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들이랑 친척들이랑 사촌 형들이랑 다같이 먹고 와.. 진짜 오늘 날씨 최고였어요 오늘이 휴가철 날씨보다 더 좋았어요 이렇게 아.. 아 근데 진짜 감사하게 어떤 분이 그 캬라멜 노트 큰거 있잖아 엄청 큰거 그거 사갖고 오셔갖고 주셨어요 진짜 친척들 다 했는데 그래갖고 어깨 막 아.. 제가 너무 당황해서 뭐 아무것도 못 물어봤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생방 안 보고 계시면은 유튜브로 라도 봐주시겠지 봐주시겠지 혹시 이런거 빨리 시키는 방법 아세요? 너트캬라멜 죄송합니다 너트캬라멜 노트 달다고 어.. 날렸는데 좋아요 달아서 좋아 그릇을 다른 그릇에 옮기면 음 자 선풍기를 접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금방 돼요 근데 지금 마이크에 아마 바람소리 조금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만 이해도 돼요 아 귀여워 지금 태풍이네 잠시만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죄송합니다 강우라니까 너무 커요 풍 야 구비구비님 별풍선 101개 오랜만에 오셨는데 101개 구비님 감사합니다 아 구비님 안 하세요 오우 나도 샐러드 있지 이게 저번보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반이랑 그냥 섞었잖아요 그래서 알싸하게 매워요 제가 여기다가 또 양배추랑 소세지도 넣고 물도 많이 넣어갖고 저금보다 좀 막 맵거나 그런건 조금 덜한 느낌인데 알싸해요 이게 매운맛의 묘미죠 김말이 속 원하시는 분들 요렇게 돼있습니다 김말이는 요렇게 오늘 이거를 이렇게 푹 찍어갖고 의리님 뽀뽀밥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 뽀뽀밥님 별풍선 100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아이디 일단 저장해놓고 이따가 퀵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갈투로 매운걸 잘 먹어갔나봐요 매운 실력도 느는것 같아요 물을 좀 많이 넣어도 괜찮네 이게 샐러드는 조금 더 매워지면 먹을게요 좀 미칠것 같을때 이게 이제 서울가서 진짜 디진다돈가스를 한번 도전할때가 슬슬 다가오죠 디진다돈가스 한번 먹어봅시다 한번 나중에 descrição 소세지 후랑크 소세지 매운게 통각이니깐 그것도 자극하면 역치가 올라가는거죠 역... 오... 근데 이거 알죠 옛날에 먹으려다가 여기 하나집었는데 오 개이득 잠시만요 뱀쯧 규유미님 서포터 가입 스티커를 100개로 규유미님 100개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이런 개득 소세지 좋아 생각날걸님 그리고 영어님 1개 1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벌써 8월 말이에요 오해분이 8개 고마워요 이제 진짜 계약이 2주도 안 남았죠 말도 안 돼요 저는 제가 학교를 이번 학기에 다시 갈 줄 몰랐어요 자 이게 씹어가니까 더 맛이 진해지고 먹기가 좋아 먼저 주무서 12시 21분이니까 야미님 별풍선 야미야미님 100개 감사합니다 야미님 별풍선 100개 고마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한 개만 넣어도 입에 꽉 차는 그런게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럼 맛은 가래떡같이 가래떡같이 근데 저 잠깐만 마이크 좀 끄고 마이크를 끄면 소리 안들죠 마이크 좀 끄고 잠깐만요 코 좀 아우 코가 뻥 뚫렸어 여러분, 네, 코 시원해요 아니면 이만한 두께의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면면같이, 우동같은거 이렇게 막 마음먹게 디니 먼저 주무세요 얘를 이렇게 조금 담가먹는거랑 그냥 찍어먹는거랑 맛은 살짝 다르니까 날고싶은 콩림 두개의 팬클로 가입 감사합니다 어우 땀나 벤치님 머리 이렇게 빨리 자라 노력했어요 아니요, 저는 떡볶이 이거 두팩했어요 떡은 650g 들어있다네요 그냥 화끈하게 쏘시는게 아니라 톡손님, 톡손톡손님 죄송합니다 중계방에서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뵙게 감사합니다, 톡손님 우주님 한개의 팬클로 가입 고마워요 어우 맛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저희 떡볶이가 쫄쫄쫄쫄해 어묵은 제가 자른거에요 그냥 큰거 세개씩 들어있어갖구 우린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이 절여진 김말이 한번 담근게 아니라 절여진 저 유튜브 댓글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못봐도 한번 전체적으로 쑥쑥 훑어보고 그러거든요 진짜 응원해주시는 분도 많고 걱정해주시는 분도 많고 욕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래도 정말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이 시간에 지금 한 4800분, 5000분 가량 계신데 토요일인데 한 12시 반에 뭐하세요? 나가두셔야죠 알아요 님들 다 일부러 제 방송을 봐주실라고 의리님도 10개 감사합니다 일부러 기다려주신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한게 아무리 고추장이랑 물엿이랑 해봐도 저는 이런 맛이 절대 안났거든요 이렇게 떡볶이 한 팩에 이런 맛이 들어주니까 소시지 터지는 소리 들려요? 한번 님들 난리나게 해드릴까요? 하늘에서 마치 유섬이 하나 떨어지는거랑 100개 떨어지는거랑 두둠치님 감사합니다 한번 난리나게 씹어볼까요? 아 이거 먹었다 죄송합니다 난리가 안나네요 막 따다다다다다 배스킨라벨 아이스크림처럼 그런 소리 날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까지는 충분히 놨어요 소시지는 제가 따로 사서 넣었어요 마트같은데 파는 줄줄이 비했나 그런거 사랑님 팬클럽 아 1개 감사합니다 야금야금님 중계방에서 백구개 야금야금님 백구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처럼 드시다가 좀 톡벌이시거나 막 그러신 분들도 가끔씩 댓글 받거든요 따라하지는 마세요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땡땡님 팬클럽에게 고마워요 땡땡님 팬클럽에게 고마워요 땡땡님 팬클럽에게 고마워요 땡땡님 팬클럽에게 고마워요 이 정도면 면을 넣으면 조금 무리지 않을까요? 톡톡님도 10개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라면 면을 넣으면 여기다가 라면 면을 넣으면 친형님한테 11개 고마워요 넣으면 조금 그거 될거같죠 다 그거 될거같아 아니면 조금 더 먹다가 이 건대기들이 많이 없을때 아 덜면 되지 아 잠깐만요 이제 감자 샐러드를 좀 먹어야 될 때 온거 같아요 이게 감자 샐러드가 좋은게 사악 그게 돼요 컴퓨터 꼭 포맷 시킨거 같아요 느낌이 여기다 넣는거 오늘 넣지 않도록 할게요 밥을 넣으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제가 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밥은 안 넣는걸로 코 한번 더 풀어요 네 감사합니다 코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해 코가 빵 뚫렸어 코가 빵 뚫렸어 야 굽이굽이님 666개 감사합니다 야 굽이굽이님 야 굽이님 오늘 아 귀까지 뚫렸네 아 이게 아 이게 코 풀 때 코만 뚫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귀가 너무 멍멍해요 아 갑자기 귀가 이렇게 멍한거 있죠 얼마나 세게 풍겨 내가 굽이님 공화 666개 그러면은 님들 저랑 길 하나 할래요? 지금 보시는 분 대충 한 5천분 4천분 가량 계신데 추천이 지금 1,600 1,700개도 안됐어요 추천 한 4,000개 가면은 라면 하나 넣도록 할게요 길 한번 합시다 우리 기브앤테이크지 자 추천 한 명씩만 더 낄게요 자 추천 한 명씩만 더 낄게요 12,600개 ¼ 4,500 вес 5,500 8,400 9,500 6,500 낮으로 이렇게 아귀에 깍차게 먹는 게 좋아 야 오늘 추천이 2,400개 밖에 안되네요 약한 친구들 떡이 UFO에 빨려가는 것 같다 피는 적 좋은데? 추천은 4,000개 걸었지만 2,556개 아니 3,000개 아니면 4,000개 걸었지 아니 봐주시는 분이 한 5,000분 정도 못 되는데 4,000개 받는다고 한 게 나쁜 놈이죠? 자 알겠어요 총 2,636개인데 39개 이렇게 이런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낼까요? 준비했는데 근데 저 라면 어디 갔어요? 아 라면 사리 아 죄송해요 굳이 물을 더 안넣고 면을 줄여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김덕배씨 한 개의 페퍼로 가입 감사합니다 아 물은 안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맘에 드시는 분은 네 아직도 안 해주시네요 이티뉴양 여러분 추천 해주지 마요 안 받을래요 그냥 오늘은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빈정 사는 게 아니라 뭐 안 해준다는데 굳이 막 애걸붓고 하기 싫어요 이러면 해줄라나 근데 추천은 그래도 녹방 켜놓으면 나중에 이티뉴엑 10개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심심할 때 집에 오셔서 해주셔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거 알죠? 라면 이렇게 하면 두 개 넣었는지 아실거야 이제 면은 면은 누가 부술거라고 있어요 면은 누가 부술거라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불 끄라고 하신거에요 도대체 누가 불 끄라고 하신거에요 도대체 누가 불 끄라고 하신거에요 감자는 여기 있어요 자 밑에 안 눌러볼게 자꾸 저어줄게요 음 조금만 더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거는 그냥 라볶이 네 라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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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도록 할게요 딸의 라볶이 비주얼이죠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만 식히고요 진짜 이거 먹다가 입이 다 될지도 몰라요 미라니가 좋아하니 10캠팽 불러가기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우유 넣고 한번 해보라고요? 아 진짜 한번 그려볼까 여기에다가 원래 떡볶이 할때 우유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여기다 다 하는거는 너무 실험정신이 큰거고 이렇게 조금만 더 그러니까 많이 넣는게 아니라 봐봐요 지금 이 색이 이 정도잖아요 잘 기억해도요 이 색인데 살짝만 어 죄송합니다 이게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우유를 너무 많이 넣어버렸네요 망하진 않았는데 실패 괜히 어감이 망한거는 조금 덜 추천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색은 아까보다 살짝 더 연해졌어요 보시면은 살짝 더 연해진게 보이죠? 잘 안보이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옥전니 10개 팽이로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게 맛이 부드럽네 엄청나게 큰 차이 없는데 맛이 더 부드러워요 맛있어 맛있어 어? 친구 미우님 79개 감사합니다 효근장님도 한게 고마워요 진짜 79개 미우님 감사합니다 효근장님도 한게 고마워요 우리 모두 다 아프리카 친구들이지만 근데 튀김 좀 먹을게요 너무 안먹었구나 오와 열을 잘 맞춰야되요 원디님 팽글로 가입한게 감사합니다 봐봐요 색깔이 아까보다 연해졌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는 시뻘개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아 이거는 그 매장이 아니라 그거에요 인터넷 판매 꼬마미우님 111개 다시한번 엄청 귀여운 1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마미우님 아이아님 초콜릿도 10개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평소에 많이 먹는거 그 불닭볶음면에 군만두 비주얼이 딱 그거죠 여러분들 지금 불닭볶이면 이거 군만두랑 한번 싹 근데 떡볶이 구매하시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안에 떡볶이 있고 오뎅 있고 양념 있고 네 받은거에요 진짜 밥같네 아 이거 진짜 밥같네 아 너무 감자 너무 빨리 먹은거 같아요 그럼요 요즘 인터넷에서 웬만한건 다 살 수 있죠 여자친구 빼고 남자친구 빼고 요즘 인터넷 떡볶이도 팔고 다 팔아요 진짜 진짜 인터넷에서 팔았던 것 중에 독특했던게 진짜 인터넷에서 팔았던 것 중에 독특했던게 그냥 만우절날 한 것들 있잖아요 엄청 쓸데없는거 많이 팔더라고요 특히 네 저는 딱히 리액션 없어요 그냥 많이 먹는거에요 맛있게 먹는건 아니고 그냥 많이 아니 웅아부지님 두개의 팽이로 가셔서 감사합니다 맞어 매장같은데 물 사서 오기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사시더라구요 군맨이 오랜만이 아니라 오늘 조금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보내주셔서 자 이거 먹방 끝나고 아까 아이스버킷한거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못보신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방송국에 동영상 올릴거니까 뒤에 조금 잘라갖고 음 뒤에 잘르고 올릴게요 네 먼저 주무세요 피곤하신 분들 벌써 1시 13분 전이네요 세버캐론님 팬클로 가입 감사합니다 세버캐론님 네 유튜브에도 올릴게요 제가 잘라갖고 뒤에 좀 어우 맛있다 어 훈남님 중계맨에서 50개 별뿐감사합니다 또 미안해님 한개 팬클로 가입 고마워요 근데 이거를 굳이 엽떡이랑 비교하자면은 같은 가격에 양이 훨씬 더 많고 맛도 맛있어요 근데 맛은 개인의 차가 있는데 일단 양은 얘가 훨씬 많고요 이렇게 먹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엽떡은 소세지 몇개 넣어주고 몇천원씩 봤는데 마트 가서 한테 큰거 사면 5천원 정도 하거든요 양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훨씬 만들어 먹는게 다 저렴하죠 뭐 마지막 남은 김말이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확 맵네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석관동 떡볶이 스톱볶이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â